서산에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성폭력을 당하고, 이후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숨진 고 이예람 중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.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은 그제 이 중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고,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 등은 국가보훈처가 심사할 예정입니다.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선임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하고, 다른 부대로 옮긴 뒤 가해자와 다른 상관들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5월에 숨졌습니다.